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개 설명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도입 파트를 끝냈잖아요. 이제는 전개를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 전개 파트 설명은 제가 2016년도에 준비를 해서 실제로 수업을 했었던 그냥 그 틀 그대로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구버전이에요. 구버전 물론 이거는 윤리 기준입니다. 자 윤리 기준으로 구버전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도입을 끝냈으면 전개 파트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에서 개인별 혹은 모든별 활동을 하고요. 두 번째에서도 역시 모든별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식인 건데요. 여기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은 수업 모형이라기보다는 그냥 모듬 학습이에요. 그래서 협동 학습이 좀 더 많이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 버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예전 버전이라고 하는 틀이 실제 수업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틀이어가지고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기본 틀로 연습을 조금 하신 다음에 익숙해지면 수업 모형을 바꿔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물론 그냥 매번 다른 수업 모형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니까요. 참조를 하셔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번 제발 시간 남으실 때 보세요. 억지로 이게 시간을 내가지고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정말 기대치에 못 미치는 영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걸 찍으면서도 매번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도대체 도움이 될까? 왜 찍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댓글을 주신 덕분에 힘을 얻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개 1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난번 도입 파트 때 전개 1, 전개 2 이런 식으로는 아니더라도 먼저 학습 목표 1과 2를 어떤 식으로 배울 건지 학생들한테 공지를 하고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 흐름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하시면 돼요. 판서 위치는 칠판을 세등분했을 때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게 되는 거겠죠. 물론 네등분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운데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위에는 단원명이 적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난번 영상을 안 보신 분이라면 간단하게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사진만이라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개 1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주로 개인별 활동을 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후배들은 모둠 활동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개 2도 역시 모둠별 활동을 했습니다. 전개 1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지난번 학습목표가 기억나시지 않겠죠? 그죠? 그냥 뭐였냐면 그냥 이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지난번의 학습목표가 첫 번째가 차별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차별 및 우대정책의 윤리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거 어쨌든 둘 다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바꾸어서 행동실천 목표로 바꾼 다음에 어쨌든 두 가지를 했었는데요. 이 개념을 처음에 전개 1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적용시키기 전에 틀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의미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냥 학습 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도 되고요. 1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여기 학습 2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편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냥 편의상 학생들에게 공지를 해주기 위해서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고 했어요. 그래서 별 표시를 하시든 동그라미를 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조금 통일성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서를 할 때는 틀이 약간 체계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사위원이 딱 칠판만 봤을 때 얘가 의미를 어떤 단어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발표를 누구누구를 시켰었고 그다음에 모듬활동을 어떻게 풀어나갔구나 이거를 칠판만 봐야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칠판에 있는 판서가 줄글로 엄청나게 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의미 이런 식으로 개념을 보통 설명을 하잖아요. 개념을 설명했을 때 단어 위주로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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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발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예를 들면 여기서 차별이라는 거에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이 차별이 뭘까요? 자, 이거예요. 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주입식 세뇌교육 티가 나게끔 그냥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은 차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차별 여러분들은 어떨 때 단어를 쓰나요? 아, 그렇죠. 다른 사람과 무언가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해주는데 얘는 안 해줄 때 그럴 때 차별이라는 단어를 쓰죠. 네, 잘 발표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선생님이 바꿀 거냐면요. 그렇지, 다른 사람과 차별을 한다는 내용을 다른 단어를 치환을 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발문을 끌어와서 개념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적게는 발문을 한 번 하고요. 저는 보통 두 번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개념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정리를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하고 보통 도덕이나 어쨌든 윤리에서는 문제점들이 나오거든요. 문제점이 나와요. 뭐 문제점 아니면은 혹은 중요성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가르쳤을 때 개인적으로 거의 무조건 매 단원에서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럼 보통 두 가지나 세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역시 이것도 문제점 중요성. 뭐가 있을까요? 우선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다 발문을 시키는 거예요. 뭘까요? 어, 그 옆에 손을 들어주었네요. 네, 뭘까요? 어,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어, 그리고 뭘까요? 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발문을 하는 건데요. 발문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면은 정말 어려워져요. 저도 아직까지도 어렵습니다. 계속 제가 뭐라고 질문을 하는 건지, 얘들이 맞게끔 대답을 하게끔 뭐 유도를 잘 하고 있는 건지 아직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개념에 대해서 학생이 생각하는 거를 듣는다. 학생이 학생의 언어로 일상생활에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게 답변을 유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막 어려운 단어 쓰면서 전문적으로 얘기를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스터디를 할 때 스터디원들이랑 계속 칭찬을 했던 내용들이 뭐냐면은 자신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수업에 연결시켰을 때를 굉장히 크게 칭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발문을 시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의 경험을 이야기를 어쨌든 학생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학생의 경험을 들은 거를 예시로 해가지고 개념에다 적용을 시켰을 때 서로 칭찬을 가장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기억하시면서 문제점이든 중요성에도 어쨌든 세 가지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발문을 하셔도 되는데 발문을 하기 전에 뭐 하냐면은 여기다가 활동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아니면은 활동을 어떤 거를 넣느냐 좀 다른데요. 활동을 이 문제점을 적어볼게요 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문제점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점에 적용을 해서 내가 여기다가 이 문제점들을 적용시켜가지고 뭐 그임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연극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적용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이 자체를 아예 이 모형으로 적용을 시켜도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그냥 기본적인 틀은 이거였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학습 1에서 의미를 발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이걸 활동을 통해서 했는데 그냥 의미는 제가 발문을 통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학습 활동을 통해서 문제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발표를 시키는 거죠. 발표를 시켜서 이거를 판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칠판에서의 기본적인 틀은 의미가 여기 들여쓰기가 돼가지고 쭉쭉쭉 설명이 되고 문제점도 사실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면은 더 좋아요. 이렇게 1, 2, 3, 5. 판서의 방향은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판서 순서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에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교사분들도 그렇고 선배들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던 점인데요. 여기서 하다가 여기서 하다가 다시 일로 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안 내려오고 거꾸로 올라간다건가 예를 들면은 그림으로 설명을 할 때 여기 의미에서 자 그럼 선생님이 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뭐 뿌리 났어요. 자 뿌리 난 표정 이거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은 조금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이걸 지우잖아요. 그러면은 판서를 했을 때 지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꼭 활동을 한 다음에 에이 이거 지워버려. 이러면은 안 된다고 조금 지적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 2로 넘어가잖아요. 우선 전개 1에서 이렇게 했을 때 끝나면은 활동은 끝나고 여기서 박수를 치든 어쨌든 뭘 하든 끝났다고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개 2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개 2에서는 주로 뭘 하냐면은 이거를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천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다 적용이에요. 적용을 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거를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보거나 하는 식의 활동이 조금 있어요. 이거를 주로 내놓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준비한 사례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리해보면은 뭐 차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예시로 들면은 이제 그냥 무난하게 제가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 자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모듬활동으로 주는 거죠. 이거를 활동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역시 순회 지도를 하는 거예요. 순회 지도 그 다음에 이거를 순회 지도가 끝나면은 발표를 시키는 거죠. 발표를 역시 세 가지 정도를 시켜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끝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끝난 다음에 내용을 한번 되짚어줄 겸 여기다가 뭐 그림을 그리셔도 괜찮은 거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뭐 종이를 붙였다고 가정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또 이거 고등학교 내용을 조금 적용을 시키자면은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모든별 학습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우대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방법을 찬반으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보셔도 되는 거죠. 방법이 아니라 이때는 쟁점에 대해서 여기는 찬성의 이유, 찬성의 근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는 반대의 근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세 개를 모듬을 뭐 네 개를 적용시켰다고 해도 되고 여섯 개를 적용시켰다고 해도 되고 세 개 세 개씩 나눠가지고 찬성 근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반대 근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무작정 그냥 쓰고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조금 아쉬우니까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요. 저는 그냥 무조건 넣었던 게 말풍선. 말풍선이었어요. 자 우리 선생님이 준비한 말풍선에다가 한번 내용을 적어볼게요. 그리고 나와서 한번 붙여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풍선 포스틱 모양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적고 조별로 이거를 공통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냥 이거를 간단하게 적용시켰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했던 방법은 뭐냐면은 역할극이었어요. 역할극. 역할 놀이 수업 모형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 적용시킨 건 아니고 간단하게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역할극으로 발표해볼 모듬이 있나요. 역할극을 준비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거 차별에 대해서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차별 우대 정책이 찬성 근거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면은 보상의 논리이다. 그러면은 보상의 논리인데 앞에 나와서 뭐 억압받았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상을 해주는 내용을 연극으로 했다라고 치는 거죠. 아 옛날에는 구박을 했으니까 지금은 갚아줘야 된다는 내용이군요. 이런 식으로 역할극을 해석해가지고 또 적는 거예요. 그래서 말풍선과 역할극과 그 다음에 그냥 무난하게 사절지 등등등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발표를 시켰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총체적으로 한번 다시 쭉 훑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문이 아니라 발표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교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집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전개 1, 2가 다 끝나는 거잖아요. 전개 1, 2가 다 끝나면 다시 또 우리 학습목표 1, 2를 집어주면서 학습목표 1에서 이걸 배웠고 2에서 이걸 배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학습목표 1, 학습목표 2, 1과 2를 모두 다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가고 그리고 정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정리. 샤샤가 막 짜증이 되네요. 자 이렇게까지 하는 게 구 버전이었습니다. 자 그럼 신 버전 같은 경우 신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작년에 했던 거를 적용시키는 거는 이 다음 영상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선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샤샤가 너무 오네요. 자 그럼 다음에 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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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